하하 하하 댄스 자 시작하자 자 시작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뜬금없이 레고스키 운동이랑 동작에 관해서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교정운동을 좀 보면 생각보다 승모근 운동이 많지 않아요 승모근 특성상 주동작보다는 보조를 되게 많이 하는 그림이에요 어깨랑 목에서 그리고 승모근이 근육 확인하고 재활하는 데서는 이게 어떤 몸의 체온 조절에 되게 영향을 많이 해준다고 그래갖고 감기 걸리면은 승모근 치료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승모근이 뭐 모양을 보지 말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어깨를 보조하기도 하고 어깨를 보조하기도 하고 어깨 움직여 영원히 많은데요 격막골이랑 트렁크랑 목의 움직이면서 다 지지해주는 근육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승모근이 생각보다 스트레칭이랑 에서사이즈가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는거는 승모근을 좀 길게 뻗어서 쓰는 연습을 하는거에요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통증없이 산다라는 책인데요 좋은 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내용은 좋은데요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졸려요 너무 졸려서 저도 읽다가 많이 졸았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팔 돌리기 보면 딱 두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서 쭉 뻗은 상태에서 50번씩 돌린다고 되어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혹은 회원분들 시킬 때는 동작을 좀 나눠서 했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관절 골반 겸갑대 위주로 안정성 위주를 많이 하는데 고관절 골반 안정성 위주는가 저희가 이제 뭐 버티는건 하지만 중력에 대해서 미묘하게 모빌리티에 조금씩 조는 운동을 많이 해서 자세를 좀 지치게 만들어서 동작을 재인식시키는 요런게 있어요 전체적인 컨셉 중에서 겸갑대 운동 중에서 승모근을 골고루 달려가기에는 요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모근을 길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승모근의 단축도 줄이면서 승모근의 자세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근육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운동은 발식을 제한 상태에서 50번 50번 이렇게 해서 50번 50번입니다 이걸 저는 잘라서 어떻게 시켰냐면 팔 동결 운동이 되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것도 시켰어요 이렇게 안하고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견갑골을 밖으로 뽑는 겁니다 서로 양쪽에 팔꿈치에 벽이 있어서 늘어진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처음엔 이렇게 50번 이렇게 50번 해도 되고요 여기 잘 되면 그 다음에 팔을 내리고 팔을 4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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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만 경관절 집안에 작은 근육도 달려가는데 좋은 거죠 포인트는 팔을 길게 뻗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뭐 말리지도 않고 너무 피지도 않고 이게 길어져서 양쪽팔이 닿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해봐야 개척을 한 번 여기 마시판 해볼게요 하하하하 사는 걸 바로 11자로 쓰면 여기에 뭘 끼고 사는 것도 좋아요 약간 여기에 뭘 끼고 요가 블럭이나 아무거나 주세요 살짝 이걸 끼고 바로 11자 상태에서 내정을 약간 조이듯이 조이듯이 무릎은 다 펴도 되고 살짝 구부려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쭉 뽑아서 하나 하나 이게 원을 위프를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쭉 뽑아서 작게 그려도 돼요 그래도 근육이 자세 근육이 더 피곤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노려버리면 아웃머슬리아 부리는 거 바깥에 있는 다른 노릇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쭉 뽑아서 작게 그래도 아마 횟수가 50개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여기까지 들 수는 있어야 돼요 요 정도에서 뻗는 건 크게 효과가 없고 90도 정도까지 올라와서 뻗는 느낌이 나요 근데 뭐 50개의 환자분들도 팔 이렇게 저으면 들 수는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30번 반대로 30번 해서 어깨 통신이 준단 해야되고 해서 어깨가 더 아프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뻗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뻗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반대로 하나 둘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놓지 않고요. 이렇게 다시 열 번 힘들어 숫자도 못 쓰겠어 놓으면 안됩니다. 열 번 목에 긴장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밖으로 뻗어내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 세 빨리 세 이걸 어떻게 숨을 다섯 번씩 했을까 했는데 이거를 뻗어서 충분히 어깨를 피곤하게 만들어보면 해갖고서 어깨가 자세가 펴지면서 그 승부근이 뭉치진 않지만 그 뒤에서 병합골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병합골 주변의 근육을 너 이렇게 뻗어서 길게 뛰는 걸로 운동을 하면 자세가 제일 좋아집니다. 네 정도를 그런 식으로 조이는 특별한 것 같아요. 아 조이는 건 사실 그냥 써서 하는 것보다는 골반이랑 다리에서 코어 쓰는 걸 참여시키려고 이걸 조이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약간 필라테스가 DNS 컨셉을 해볼까 이거 승부근이 뭉쳐있는 것도 괜찮지만 어깨 통증이 있거나 삼각선의 과도가 긴장이 있는 분들이 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애매한 건데 이런 자세근 근육들은 이렇게 몇 번이 아니고 운동할 때 피곤하고 근육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고 나면 트윙업 포인트가 생기거나 이렇게 뭉치질 않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정돈되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깨가 더 뭉치지 않는다면 빼요. 왜냐하면 자세근이라는 게 원래는 승부근 같지만 중력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근육들이라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자세가 좋아진 상태에서는 근육을 안 뭉치게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쁜 자세 했을 때거나 머리의 중력선이라든가 머리가 이렇게 엎어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 나을수록 이 목에서 받는 머들이 더 크기 때문에 망가지려도 많거든요. 요즘 코로나가 휴한이때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